러시아 제국의 몰락은 어찌 보면 마치 저주라고 할 만큼 불안한 악재, 그리고 최악의 선택들이 겹겹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조의 악재와 오판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최악의 괴승으로 평가되는 그리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사실 라스푸틴의 출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척박한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농민 출신이었고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깨치지 못한 까막눈이었고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서 마을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숨어있고 끈적거리는 방탄한 주정뱅이 불과했죠. 그런 사람이 저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막 흔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라스푸틴의 코가 약간 크긴 한데 살짝 삐뚤어 마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이 싸우다가 주먹을 얻어 맞아서 변형되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네요. 삐뚤어지게 마셨고 그만큼 방탄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많이 배워요. 살던 마을에서 소녀들을 붙들고 키스도 포붓고 심지어 단추를 불고 이런 행동을 엄청 많이 했다. 요즘에 태어났으면 바로 이미 로드킬 당했죠. 그런데 18세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부남인데? 네, 유부남인데. 그런데 여자가 넘어가요. 인기 있게 생기지 않으면... 독일에서도 라스푸틴이 손뻑을 시 나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막 훔치려다가 그때도 얻어 맞았는데 이때도 여기 아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살짝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리려고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한 얘기도 있어요. 흉터를 가리려고. 몇 가지 있구나. 아니, 교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러시아 제국을 뒤흔드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마을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던 문제가 있던 라스푸틴이 어느 날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당시에 말은 가장 비싼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라스푸틴이 시베리아 고향을 떠나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신에게 귀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될까? 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는데 이렇게 쉽게... 라스푸틴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직접 신과 교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정교가 아닌 다른 종파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때 라스푸틴을 사로잡은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흘리스티였는데요. 흘리스티는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 존재했던 지하 2단 종파였어요. 흘리스티는 죄를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스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하던 걸 하면 되니까. 그럼 흘리스티의 예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흘리스티의 예배를 묘사한 그림 하나를 볼까요? 궁금하다. 이게 뭐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가운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신예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묘사한 거 아닌가? 살펴보자면 이 예배 장소가 교회라든지 성당이 아니죠. 집? 네, 헛간이라든지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아, 자해를 하는 거예요? 네, 채찍을 스스로를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흘리스티라는 말이 러시아마로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옷을 다 벗어던지고 성적인 관계를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흘리스트 종파에서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다음에 신에게 열렬히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라스푸트는 바로 이 흘리스트 교회의 교리에 얼마간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그가 공식 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라스푸트의 행보는 이런 이단종파의 관심을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성모 마리아의 게시를 받았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라스푸트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카잔의 러시아 정교회를 찾아가서 수도사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라스푸트에게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을 얻게 되죠. 진짜 있었어요? 이런 능력이? 없죠? 네, 실제로 라스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예 말빨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스푸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딱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딱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라스푸트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어떤 여자가 두 아이를 잃고 너무 슬퍼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라스푸트와 함께 앉아서 딱 30분만 얘기하고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했어요. 수도원에서 라스푸트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를 눈여겨본 인물이 있었어요. 카잔의 대주교인데요. 이 대주교가 훌륭한 수도사인 라스푸트를 수도,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로 보내야 한다면서 추천장을 써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찰력과 영적 지혜를 지닌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믿었죠. 그만큼 라스푸트의 그런 영엄한 능력이 있는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추천을 통해서 드디어 라스푸트는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하게 됩니다. 큰일 났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 부인들이 성자라는 소문과 함께 대주교의 추천장을 가지고 나타난 라스푸티라는 인물을 무척 궁금해하죠. 그래서 라스푸트는 귀족들에게 자기가 신과 교감하는 성자이고 질병을 고치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능력 그리고 불행을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고 해요. 실제로 한 귀 부인이 병에 깊어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라스푸트는 기도를 하니까 그녀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신인데요? 이런 증언과 소문이 서서히 퍼지면서 라스푸트에 열광하는 귀 부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라스푸트는 귀족들 나아가서 황족들 사이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게 라스푸트 얘기가 퍼지면서 와전이 됐겠죠. 사실 이런 소문들이. 아니 이제 저런 것들을 만약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어떻게 안 믿겠어. 믿지. 그렇죠. 그럼 뭔가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만 라스푸트의 야망은 사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귀족의 어떤 지지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제국의 정점인 황실에 다가가 어찌퍼였던 거예요. 라스푸트는 이를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 러시아 제국의 황제로 직위한 인물이 바로 니콜라이 2세였던 것이죠. 1905년 1월 수도 상트페테르블르크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저인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황제를 만나서 직접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황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황제의 궁전을 향해서 평화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황제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황제와 황비의 초상화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하지만 궁전을 지키던 수비대가 황제의 명령대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맙니다.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이날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200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전제정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불을 지폈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피해 1호의 사건으로 백성들이 아주 격분하게 되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러시아의 전제정이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부터 혁명의 물결이 거대한 해일처럼 러시아를 덮칩니다. 땅티베테르부르크는 물론이고 모스크바까지도 총파압의 불길이 번져나갔고요. 하지만 니콜라 2세는 더욱 무자비하게 혁명을 진압하려고 들었어요. 저항한 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죽이려 들었고요. 하지만 혁명가들은 더욱 격렬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전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황제의 결정이 러시아 제국의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셈이죠. 진짜 소통이 안 됐구나. 그런데 이 시기에 니콜라 2세는 혼란에 빠진 나라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니콜라 2세의 아들, 황태자 알렉세이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귀엽다. 하나뿐이었던 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황태자 알렉세이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황제 부부는 결혼 후 연달아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공주였고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 황제의 권력이 안정되려면 황제에게는 반드시 건강한 후계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고 여기서 황제 부부가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황태자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쁨이 커다란 비극으로 변하고 맙니다. 네? 황태자의 배꼽에서 별 이유 없이 피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며칠 동안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추혈이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온몸에 흉하게 시커먼 멍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무슨 병일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혈육병? 네, 맞습니다. 혈육병입니다. 혈육병이요? 네. 그게 뭐야? 피가 나기 시작을 하면 딱지가 지면서 피가 응고가 돼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그런 피가 응고되는 기능이 없어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죠. 밖에서도 피가 나고 안에서 피가 나면 안에서 피멍이 들겠죠. 황제 부부는 사랑한 아들에게 혈육병을 물려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괴로워했죠. 이때 황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황태자의 불지병을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황제 부부의 마음을 더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가면 알렉사이에게 황태자 자리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신경이 곤지셨죠. 여기서 결국 황제 부부의 운명을 바꾸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어린 황태자가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큰일 나는데? 그래서 다른 아이들 같으면 잠깐 울다가 일어났겠지만 혈육병 환자였던 황태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사고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겼고요. 피가 안 멈출 텐데.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어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황제 주치의들도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일이죠. 그저 그냥 진통제를 주는 것밖에 달리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부부는 아들을 고통해서 구해줄 성자를 보내달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만 이 흐름이라면... 위험한 성자가 올 거고 우리가 경계하는 그분이 올 거 같은데? 수염 많이 나는 사람? 그분이 올 거 같은데? 규현 씨 드라마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때 황제 부부 앞에 불려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승 라스푸틴이었습니다. 아, 진이야. 라스푸틴. 아, 이때 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즈음 라스푸틴은 상트 베테르부르크에서 치유력을 가진 성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자신을 추종하던 황실 가족의 소개를 받아서 황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 이때 라스푸틴은 마치 진짜 성자처럼 신비로운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다가가면서 호감을 얻었고요. 라스푸틴을 두고 우리가 찾던 성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넘어갔네. 결국 국가기밀인 황태자의 혈액방까지 라스푸틴에게 틀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라스푸틴은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궁에 불려와서 알아놓은 황태자의 침대 머리맡에서 열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이 기도를 마친 다음 날 거짓말처럼 황태자의 출혈이 멎어버린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뭐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라스푸틴이 어떤 방법으로 황태자의 출혈을 멈췄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당시에 황태자 알렉세이는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스피린은 피가 조금 더 잘 나오게끔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라스푸틴은 그거 모르면서도 아스피린을 중단시켰대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복용 주당시켰기 때문에 출혈이 덜 나고 이제 벼로병이 덜 효과가 나타나지는 그런 효과를 봤던 것도 있고 그게 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참나. 그래서 한 번은 라스푸틴이 수도 상트페테르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또 황태자가 피를 흘려가지고 죽기 직접까지 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예감한 황제 부부가 성직자를 불러서 황태자의 사망 미사를 치를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또 위독하던 황태자가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기적처럼. 죽기 일부 직장까지. 의사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말이 돼. 죽을 뻔한 아들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상황을 접하게 된 황비의 눈에 라스푸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진짜 뭐 신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성자죠. 성자. 알렉산드라 황후는 하나님께서 러시아 황치를 지키기 위해서 라스푸틴이라는 성자를 보내줬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스푸틴을 자주 불러서 황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다 살아났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스푸틴은 황태자를 치유한다는 명목 아래 황비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한 황비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죠. 잠깐만, 잠깐만. 이런 흐름이라면? 와... 황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겠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드라마인데 그냥?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황비의 죄의식을 자극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아들이 불행해진 것은 어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괴로운 황제의 마음에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황제의 신뢰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니콜라 2세가 즉위 이후부터 정치면 정치, 전쟁이면 전쟁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흔들리지 않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믿음을 가진 대상은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순수한, 순진한 백성들은 여전히 황제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 멀리, 시베리아에서 온 농민 출신의 수도사였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눈에는 이 라스푸틴이 순수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자기에게 전하는 성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라스푸틴 말만 듣겠네요. 이 상황에서 라스푸틴은 수시로 이제 황궁에 드나들면서 황제 가족을 장악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사진을 볼까요? 가족 사진에 같이 끼어있네요. 한가운데. 그것도 반가운데. 청일점이네. 라스푸틴과 황비, 공주 4명, 황태자의 모습인데요. 라스푸틴은 공주 4명의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뛰어난 언변으로 공주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친해졌던 것이죠. 4명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막 조종을 한 거네요. 어느 날부터 라스푸틴이 황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고요. 황제 부부와 친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스푸틴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죠. 그러겠죠. 여기에는 라스푸틴의 허풍도 한몫을 했는데요. 황제 부부가 자기를 믿고 따른다고 떠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라스푸틴에게 로비를 하려고요. 돈, 귀한 포도주, 고급 양탄자 이런 각종 뇌물을 들고 라스푸틴의 집 앞에서 줄을 미석을 했다는 얘기죠. 라스푸틴의 이름이 적힌 종이장, 쪽지를 들고 가면은 본새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만 보고 그 쪽지에 써서 있는 것처럼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라스푸틴이. 절대적 1인자네요. 그만큼 힘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라스푸틴이 러시아의 내무장관에게 주었던 실제 쪽지에 숙지를 한번 볼까요? 야, 긴데 이거는? 뭐라고 쓴 거지? 이거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네, 어느 정도. 글씨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악필이다? 네, 잘 쓴 글씨는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글을 배운 데다가 급하게 휴갈겨 쓰느라고 글자는 더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맨 밑에 있는 말이 그리고리, 라스푸틴의 이름이 그리고리인데 서명이죠. 저 서명이 들어가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라스푸틴은 각종 청탁 서류들을 황제부부에게 직접 가져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황빈은 황제를 재촉해서 빨리 말을 들어주러 가면서 라스푸틴의 부탁을 대부분 들어줬어요. 와... 라스푸틴은 이런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어마어마한 뒷돈을 챙겼죠. 황제 부부의 신뢰 속에서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믿고 따르는 추정자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라스푸틴은 아... 팬클럽이네요, 팬클럽. 눈빛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눈빛이.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흰색이야.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여성분들... 맞습니다. 이 사진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다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라스푸틴은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녀. 아, 성녀 아닙니다. 꼬마 아가씨들. 꼬마 아가씨들. 뭐야 그게. 아, 소름.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라스푸틴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을까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마음이나 몸에 병이 있는 여성들이 라스푸틴을 찾아가면 비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마음의 안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기부금을 많이 냈고요. 이뿐 아니라 자청에서 라스푸틴에 수발을 들거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일정 관리를 하는 등 비서 역할까지 도맡았던 것이죠. 비서. 그런데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묘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온갖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럼 이때 니키 씨가 알고 있는 밤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밤에만 마술을 하나 봐요? 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여성들과 밤 보내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홀리스트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가져가고 그냥 사이비 교주가 맞는 표현이 있네요.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라스푸틴을 비난을 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라스푸틴이 이단종파에 빠져있다. 그리고 수녀를 유혹하고 강간하려 했다고 비난을 하고 신도와 집단 난교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일제히 라스푸틴을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죠. 심지어 황태자의 보모가 있는데요. 보모가 라스푸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황빈은 도리어 그 보모를 해고해 버립니다. 어머 황제는 대체 왜 라스푸틴의 행동을 방관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이 황실의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황제 부부는 황태자 알렉사이의 혈유병을 여전히 비밀로 붙여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해결해줄 사람이 라스푸틴 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에 무슨 소문이 퍼지든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 앞에서 아들을 살리는 걸 봤는데 뭔가에 신인 거죠. 진짜 어떻게 안 깼어 그것도 두 번씩이라고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고요. 황제 부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아주 안하모인으로 행동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라스푸틴을 감싸는 황제 부부에게 불만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라스푸틴으로 말미암아서 황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라 황비가 라스푸틴에게 보낸 편지가 신문에 폭로되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어깨에 기대 잠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당신을 곧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에게 따뜻한 키스를 보내요. 나는 당신 앞에서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답니다. 당연히 황비의 편지를 신문에서 읽은 러시아 사람들이 황비가 라스푸틴하고 문란한 관계를 갖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저 황비가 쓴 편지를 보면 황비와 라스푸틴의 이상한 관계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라 황비와 라스푸틴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스푸틴은 자기의 권세가 니콜라 2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의 신임을 조금이라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황비와 라스푸틴의 관계를 조롱한 만평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제정이에요. 전제정? 네, 전제정인데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더 다르게 읽어보면 혼자서 받들다, 손에 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라스푸틴의 황비의 가슴을 손에 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조롱을 했던 거죠. 니키 씨, 라스푸틴과 황후 관련된 노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보니엠이 부른 노래 있거든요. 저희는 러시아의 가슴을 쇼핑할 때 모두יים, 러시아의 가슴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가슴을 러시아의 가슴을 러시아 신문마다 라스푸틴과 황비를 조롱하고 크게 비난을 하는 기사가 쓸리고요. 이런 소문이 전국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황실에 아주 분노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라스푸틴이 러시아 황실을 어지럽힌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러시아 제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독일이 오스트레아와 손을 맞잡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니콜라 2세가 고민 끝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 제국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같은 장기 전쟁에는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그런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독일에 비해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급이 잘 안 됐군요. 러시아의 패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니콜라 2세는 남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이 결정은 흔들리던 러시아 제국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고하게 됩니다. 니콜라 2세가 내린 최악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결정? 바로 기존의 총사령관을 해임하고요. 황제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서 동부전선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무슨 자신감이야? 사실 니콜라 2세의 결정도 했지만 단독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요. 배후에는 바로 라스푸틴이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군의 총사령관과 아주 살기가 나빴는데 황비가 라스푸틴과 살기가 나쁜 총사령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황제는 이 황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니콜라 2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황제인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라스푸틴은 이런 황제의 심리를 읽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폐약해서 군 통수권을 장악하는 순간 모든 전선에서 승리를 알리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승리한다고 예언까지 해주니까 황제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수도를 내버려 두고 전쟁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황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도를 떠나서 전선으로 간다는 것은 러시아 제국의 정부, 통치를 황비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고 이것은 곧 라스푸틴의 손에 러시아의 운명을 맡긴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황제가 이 수도를 비운 사이에 러시아의 국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비와 라스푸틴의 손에 떨어진 거죠. 지금 예상한 대로 황비는 라스푸틴 말만 듣고 유능한 대신들을 다 해임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중에는 국정을 이끈 총리는 물론이고 전쟁 중에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 대신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 대신까지 있었죠. 라스푸틴의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만 하면 금세 한 대신에 목이 댕겅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또 라스푸틴이 추천하면 바로 추천서를 쓰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 황비가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황비는 황제가 멀리 군사령부에 있는 동안 라스푸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황제에게 편지를 써보냈죠. 황제 부부가 전쟁 기간에 주고받은 편지와 전보는 약 1600통에 다다릅니다. 당시 황비의 편지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의 벗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마음 속에는 러시아가 들어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황실과 러시아가 위험에 빠질 거예요. 화가 난다, 화가 나네. 그러면 이제 라스푸틴이 전쟁도 관여해요? 네. 그래서 내가 라스푸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황제는 황비에게 전쟁 상황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은 국가 기민이니까 라스푸틴에게 발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런데 황비는 이 당부를 어기고 라스푸틴에게 러시아 제국군의 병력 이동 그리고 여러 군사 관련 황제의 결정들을 거의 중계방송하다시피 전해줍니다. 아, 그런데 얘기 들으면 안 망하면 더 이상한 제국인데요? 결정적으로 전쟁의 총사령관을 맡은 니콜라 이사가 군사 문제에 무죄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황비와 라스푸틴이 틈만 나면 황제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황비는 황제가 전쟁 중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면서 어떤 물건을 보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머리, 머리카락, 역과 연관된 것입니다. 머리요? 정답. 네, 일리아 씨. 라스푸틴의 빛. 정답입니다. 이거 왜, 그거 왜 보여요? 거짓말 했다고요? 바로 라스푸틴이 사용하던 빛인데요. 성스러운 거라고요? 빛에는 라스푸틴의 긴 머리카락이 치렁치렁 간겨 있었어요. 황비는 라스푸틴의 빛으로 머리를 빗으면 황제가 좋은 결정을 내린다고 이걸 멀리 전쟁에서까지 보낸 것이죠. 우와, 너무 엽기적인데요? 단단히 빠졌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황제가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놀아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니콜라 2세와 황비를 비판하는 만평을 한번 볼까요? 아, 라스푸틴의 피리 소리에 놀아나는 거네요. 광대처럼. 황제가 라스푸틴한테 요리를 갖다 바치네요. 그리고 그 엽사진은 황비이겠죠? 왼쪽에 있는 만평의 아래에 있는 글귀는 라스푸틴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글귀는 알렉산드라 황비의 사랑 고백입니다. 황제는 하인, 황비는 라스푸틴의 애인이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이 정도인데 왜 모르지? 사람들은 라스푸틴과 황비가 작당을 해서 아예 러시아를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독일의 공주 출신인 황비가 독일의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이 러시아를 독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고요. 이런 황당한 소문을 사실로 믿을 만큼 이 시기에 황실에 대한 민심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족들이 황비를 찾아가서 상황을 바꾸려고 한번 애써 봅니다. 하지만 황비는 귀를 닫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러시아 제국의 황족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주동자는 바로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인데요. 유스포프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을 자기의 저택에 초대해서 독살하기로 한 거예요. 유스포프 공작과 황족들이 미리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라스푸틴을 초대했죠. 계속 음식과 술을 권하면서 청산가리 케이크를 건너줬습니다. 이때 청산가리 케이크를 잔뜩 먹은 라스푸틴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뭔데 이게 말이 안 돼. 독을 먹었는데 어떡해. 심지어 청산가리가 든 와인까지 여러 잔 들이켰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러다가 구석에 놓여있는 기타를 발견하고요. 유스포프 공작에게 신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성을 하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귀신이야? 이때 독사를 주도한 유스포프 공작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진짜 못 죽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신인가? 이럴 수도 있겠네. 유스포프 공작은요. 라스푸틴이 죽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총입니다. 그렇지 확실하시고. 그렇지 확실하시고. 총을 가져와서. 곧장 라스푸틴을 향해서 쏘아왔던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스푸틴이 쓰러졌을까요? 아니야. 불발이해. 아니야. 그러지 마. 이게 무슨... 아니야. 죽어야죠. 죽었지. 라스푸틴이 결국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네. 또 일어나요? 그래. 또 안 죽었어. 설마. 또 안 죽었어. 설마? 에이. 안 죽었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씨.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게. 오히려 라스푸틴이 황비에게 모든 것을 일러받칠 때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아니 1900년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황족들이 더욱더 공포에 질립니다. 결국 놀라운 황족들이 다시 총을 쐈는데 두 번째 총알에도 죽지 않았죠. 왜? 두 번째도? 아니 그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진짜 호러 영화다. 결국 이 황족들이 라스푸틴의 이마 한가운데 총을 맞춘 거예요. 그제서야 쓰러져 죽습니다. 황족들은 죽은 라스푸틴의 두 손과 두 발을 밧줄로 꼼꼼 묶어서 강에 내다버립니다. 10년 넘게 러시아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라스푸틴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라스푸틴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죽음을 둘러싸고 루머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소문이 엄청 많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푸틴이 유스프프를 성희롱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여기 이제 분노한 유스프프 공작이 라스푸틴의 중요한 부위를 절단하고 그게 바로 이제 박물관에 지금 춘시 띄고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악의 원흉처럼 저희가 지금 느낀 라스푸틴이 없어졌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셨나요, 황제의 부분은? 황제는 전쟁에서 연일 패배하고 황빈은 시시댓도로 라스푸틴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퍼하기에 바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이제 러시아 전역에서 황실에 대한 분노가 아주 그냥 솟구칩니다. 진작 나왔어야 했어요. 라스푸틴이 죽은 뒤 불과 석 달 뒤에 러시아에는 혁명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시작을 했어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을 달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시민과 공장 노동자들이 합세를 합니다. 거리에는 붉은 깃발, 현수막이 휘날렸고요. 황제는 물러나라, 전쟁을 끝내라. 이러한 구호가 거리에 넘칠거립니다. 이런 시민의 요구에 황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강경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진압을 강하게 했겠죠. 피후의 일요일 사건 때와 똑같이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럴 사람이야. 이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사격을 거부하고 공중의 총을 쏩니다. 시위대를 죽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을 본 장교가 채찍질을 하면서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병사들을 다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채찍을 휘두르던 장교를 쏘아죽이고 총을 쥔 채로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이죠. 황제는 이런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수도로 향하는 기차에 탑니다. 결국 니콜라 2세는 기차 안에서 중대한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바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니콜라 2세는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또 혈육병으로 앓고 있는 자기의 어린 아들 알렉세에게도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죠. 이렇게 300년을 이어오면서 세계를 호령하던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조가 마침내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와 전쟁이 사라진 러시아 제국에는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럼 그 황제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명 이후 황제와 가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뭐야? 벽을 부순 거예요? 황제의 집이에요? 니콜라 2세와 가족들이 총살당한 지하실의 모습입니다. 총살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벽이 부서진 것이 바로 총에 맞아서 총탄 자국이죠. 니콜라 2세의 본인과 그 가족에게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일반인이 된 니콜라 2세와 가족들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우랄 지방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에 내전이 벌이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 일가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니콜라 2세가 살아있으면 반혁명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죠. 살아있는 황제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혁명 세력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황제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황제 가족들을 한밤중에 지하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황제와 가족들이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조리 총살을 했던 것이죠. 전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핏작으로만 남겨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황실 가족들의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유기가 되었어요. 여기서 라스푸티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황제 부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저는 1917년 1월 이전의 생을 마감할 듯한 예감이 듭니다. 만약 제가 평민 암살자, 특히 제 형제인 러시아 농민의 손에 죽는다면 폐하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하의 자녀들은 수백 년을 군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죽이는 자가 폐하의 친족이라면 폐하의 자녀 어느 누구도 두 해 넘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뭐야, 이것도. 러시아의 황제이신 폐하는 러시아 백성의 손에 죽을 것이며 러시아 백성은 저주를 받아 도처에서 서로를 죽이며 악마의 무기노릇을 할 것입니다. 와, 여기서 소름 돋는대요? 저런 거를 진짜 보냈다고요? 소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라스푸틴의 이 편지는 사실 정치적 수수입니다. 이 편지를 써보낼 무렵에 라스푸틴은 황실의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노린다고 하는 낌새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바로 가족과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켜달라고 황제 부부에게 보내는 탄원서. 어찌 보면 예언의 형식을 비둔 은근한 협박이었던 것이죠. 이야, 이날 소름 돋는다, 갑자기. 황제의 죽음 이후에 러시아 제국이 몰락을 했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됐나요? 러시아에서는 치열한 내전이 3년 넘게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1922년 피비린넨하는 내전에서 승리한 레닌과 볼시비키가 중심이 되어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만들어집니다. 소련. 세계 최초의 사위지 제재가 탄생한 셈이고요. 그리고 70년 뒤에,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지금의 러시아가 다시 세워진 것이죠. 역사에 만약에, 만약에 대한 가정은 없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니콜라 2세가 황태자의 혈의병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만약 황제일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시대가 변하고 있었지만 니콜라 2세는 낡은 전제정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잇따라 최악의 결정들을 했고 이 결정의 폐단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거대한 제국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던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체제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왔고요.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커다란 맥락에서 세상을 읽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러시아 제국의 몰락사를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오신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돗개교.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그런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동보호시설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이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되나요? 당시 2016년 2월에 미취약 아동인데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교에 씌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역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죠, 이런 식으로. 사당도 마련해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수관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어떤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세 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 교회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었어요. 친엄마는 아무런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 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이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라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래서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진맞은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우맥 나가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 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 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간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